일로와 벨레칼리키마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타워즈 요다, 데뷔 요다! 고민되네? 20분이면 내가 사와봐라! 타겟에서 본거 있잖아! 그건 작은건데, 얘는... 괜찮아요! 마일로님 뭐하세요? 올해 크리스마스 주리에 올려놓은 오너먼트 고르고 있어요! 이거 예쁘지? 너무 예쁘다! 자기도 하나 골라야 하나 고르세요! 50%를 놓칠 수 없어갖고 세 가지를 샀어요! 하나는 알로아, 플루메리아, 하와이오면 빠질 수 없는 파인애플로 올해는 이렇게 골랐답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냐? 39불, 100불인데! 오, 세일 많이 하네요! 블랙프라이데이인가봐요! 전 모르겠어! 하나 살까? 나 득템했어! 나 득템했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득템한거에요 오늘? 100불짜리인데, 39불이야! 축하해요! 하와이산타 할아버지! 정말 크다! 그치? 응! 아, 지금 보시는거는 저희지 현관에 있는 알로아 사인이랑 꽃니스에요 오늘은 요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한번 잘 봐주세요 자, 너의 소임을 다 해노라! 자, 이제 크리스마스를 붙이는데 요게 됐나? 보기 좋아? 음, 된거 같아요 오케이 종도 벌고 알로아! 올해는 크리스마스 장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거 넣었다 뺐다 이게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일거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스킵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기분전환 좀 하고 합체! 이건 나무 되게 오래됐다, 그치? 아, 이것도 한 10년 되지 않을까? 더 됐을 것 같은데 더 됐구나? 어,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어 맨 처음 샀는데 그러게 오래간다 진짜 나중에 더 큰 걸로 사야지 그러고 아직 못 샀잖아 맞아 큰 걸로 매년 산다고 해서 못 살고 있어 자, 이거 매년 하나씩 모아왔던 크리스마스 장식이에요 이거 어디다 놓으냐? 응 여기, 여기 따놔야되겠다, 그치? 응응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어디다 놓을까? 오, 얘 잘 서주네 오케이 네, 일단 그렇게 놓을게요 네 얘는 뭐야? 양? 양이 아니고 사슴 아니야? 사슴? 어 루돌프 아니야, 루돌프? 루돌프? 알았어, 야, 루돌프는 뭐 기다려 꿀 있잖아 어, 그러네 오케이 얘는 식별이 가능해서 금방 할 것 같아 응 응 얘는 2017년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사둔 거 이렇게 다시 장식을 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자 오케이 이거는 오하오에 있을 때 아마 내 기억이 알라모아 센터여서 산 거 같아 응 응 아, 센터를 보시면 응 여기 있다, 거기다 놓고 네 아하하하하하 사실은 우리 아는 거 사실은 우리 아는 거 녹일 거에요 샤카 오오 하하하하 일단은 있고 어, 여기 또 있다 어 얘네들이 또 압권이지 응 이거는 알라모아 센터에서 샀어요 얘네들도 귀엽게 그치, 얘들도 한 4,5년 된 거 같은데 맞아, 그럴 거야 응 자 암수 남자 여자에요 자 곰돌이 푹 걸었어요 요거는 하와이 디즈니 아웃라니에서 예전에 샀던 거에요 이것도 귀엽죠 하와이스러운 거 드디어 어 세호할라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아까 그 빈 그 추리에 요렇게 오너먼트들을 다 달았어요 요렇게 다 달았고 또 예전에 이렇게 매년 모았던 인형들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 모여갖고 그냥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진열을 했어도 요렇게 아 이쁘게 나오네요 잘 요 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